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부동산계 유재석 부동산 강의 자판기 유엔에스 하우징 대표 우리 유재석 대표님의 중독성 강한 명강의 부동산이 좋다 시간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강의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눈과 귀를 쏙 빼주실 겁니까. 자 우리 박성혜임 씨 혹시 어릴 때 네 칙칙칙 칙칙칙 싸움 좀 했습니까 싸움 싸움이요 싸움은 제가 좀 잘했죠 싸움 근데 이 뭐 부동산과 싸움이 뭐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뭐 하여간 그 오늘 뭐 강의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데 싸움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요게 또 약간 부동산하고 잘 맞을 수도 있겠다 안 맞을 수도 있고 판단을 좀 해 드리려고. 아 제가 싸움 잘했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 뭐 싸움을 잘하면 부동산을 뭐 매도할 때 뭐 이렇게 매도자를 막 패가지고 아니 지금 너무 멀리 가요 싸게 매수하는데 아니 아니 잠깐 그건 지금 너무 그거는 그 싸움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도장 찍어라 이마 뭐 이거 아닙니까 저는 아니 그건 이제 너무 영화 쪽으로 갔고 실제 본인 경험 본인 경험에 혹시라도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뭐 소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뭐 그 예전에 21대 1로 어 네 그래서 막 칙칙탕 탕 파다 탕 아까 21번째 대책 나왔다고 혹시 거기서 힌트 얻어가지고 일부러 21대 1 자 근데 어쨌든 간에 21명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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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오해고 네네 21명 중에 제가 n분의 1 1명이예요 아 네 그 중에 1명 역시 오늘 강의에 적합한 mc다 오 21명 중에 1명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강의가 바로 그겁니다 오호호 오늘 강의가 바로 그거요 야 뭐 어쨌든 뭐 뭐라 맞아보면 네네 자꾸 맞다 보면 예 맷집이 커집니다 아 그래서 부동산도 맷집이 중요 제가 잘 맞았거든요 아 역시 역시 어쨌든 참 잘 자랐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예 바로 부동산도 맷집이다 오오 언뜻 들어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아 좋죠 보여주시죠 야 부동산도 맷집이다 뭐 맷집이라는 거는 매를 견딜 수 있는 힘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봤더니 규제가 맷집을 키웠다 아 자 일단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규제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출범했던 그 2017년에 파리 대책이라고 해서 아 짭 규제 날렸죠 막 스트레이트 쫙 딱 맞자마자 넉다운 돼가지고 22주 동안 부동산이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계속 하향 쪽이었어요 자 근데 22주 지나고 나서 살아났죠 네 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2018년에는 9.13 대책이라고 하는 정말 니킥 오오 이번에 니킥을 맞고 네 자 이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네 니킥을 맞고 무려 32주 동안 야 22주 32주지 어마어마하게 막 이번에 너무 세게 오래갔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2.16 대책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에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을 안 해주는 네 이거는 뭐 완전 목조르기에다가 숨을 못 쉬게 하는 이거는 거의 뭐 초크죠 막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이 탑을 쳤어야 돼 야야야야야 그만하라고 아니 한 푼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예 이번에는 9주 만에 살아났어요 우와 참 이 며칠이 진짜 갈수록 강해지네요 맞습니다 이게 갈수록 그런데다가 네 실질적으로 21번에 이번에 대체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우리가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네 13 네 84제형보다 13에 분양했던 게 네 31 숫자를 바꿨잖아요 앞자리를 와 13이 31이 됐다가 나중에 34억까지 해서 평당 1억 시대를 오히려 이 규제 속에서 열었으니까 와 와 대박 어마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판교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성남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언제 이렇게 그 규제 지역으로 들어갔냐면 네 무려 113 대책 네 이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직전에 네 2016년에 113 대책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던 게 성남이에요 네 자 여기에서 판교가 그때부터 계속 맷집을 키운 거죠 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그 판교 고기회 현대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 네 포르지오라는 아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 지금 117제곱미터가 24억의 실거래가 됐는데 27억까지 호가가 와 세상에 139제곱미터는 28억 4천의 네 이게 실거래가 됐는데 호가가 세상에 판교에서 30억이 이야 이거 좀 있으면 강남 잡아먹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광교도 그렇잖아요 네 뭐 84제곱미터가 14억 15억 막 넘어가고 129제곱미터는 21억을 넘어가고 자 이런 것들이 알고 봤더니 이미 그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일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묶여서 계속 맷집을 키워왔던 곳들이 오히려 가격 상승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 6.17 대책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게 맷집 키운 곳들이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규제가 결국은 부동산의 맷집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다는 아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맷집이 양극화를 낳았다 이게 뭐 맞은 부분은 더 세지고 안 맞은 부분은 더 약해지고 아 일단 뭐 복댕이 드리겠습니다 아 맞나요 후하게 오늘 뭐 좀 드리게 하죠 자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자 이게 맷집을 계속 맞다 보니까 네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아 자 예전에는 강남 3구라는 것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서초나 강남이나 약간 좀 달랐고 네 송파는 아예 달랐어요 그렇죠 자 근데 어느 순간 규제를 하면서 강남 3구를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강남 3구와 비강남 3구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아 그러면서 강남 3구는 그냥 쑥 올라가는 이런 양극화가 오 예전에는 강동이 네 감히 강남 3구 쪽에 잘 못 끼웠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서 네 강남 4구라고 묶어버렸어 맞아요 예 저 그러니까 갑자기 강동이 강남만큼 같이 격상됐네요 맞습니다 아 이제는 뭐 미사까지 넣어가지고 강남 5구다 지금 아 교산까지 해서 이제는 신도시에서 강남 6구다 지금 오 그렇게까지 되나요? 지금 계속 어떤 그룹핑이 되면서 네 그 그룹핑과 비그룹핑 쪽이 양극화가 또 되는 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다 네 그 규제가 이제 그 그룹핑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뭐 계속 규제를 하면서도 마용성 뭐 이렇게 규제 네 그럼 또 마용성이 또 강북 쪽에서는 대장이 또 되는 네 뭐 청마용성 응 이름도 막 만들어내면서 네 노도강 금광구 또 아래쪽들은 아래쪽대로 또 안에서 또 그룹핑이 돼가고 네 또 뭐 수도권 안에서는 수용성 이래가지고 그렇죠 수원 용인 성남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어떤 그룹핑 그룹핑 규제가 네 그 어떤 규제 지역의 맷집들을 키우면서 그 맷집들이 강해지는 것들을 보니까 말 그대로 좀 체력이 약한 것하고 계속 나눠지게 되는 거죠 격차가 벌어지는군요 맞습니다 양극화가 계속 심해져가는 어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 계속 나타나고 맞습니다 결국 맷집이 양극화를 낳았다 음 자 근데 최근에 수도권 안에서는 또 서울 특히나 서울 안에서는 네 아래쪽에 있었던 그룹들도 이제 키 맞추기를 위해서 양극화가 된 상태에서 네 또 키를 맞추려니까 지금은 6억 이하도 스멀라 그렇죠 저번에 나왔던 네 4억 이하 스멀라 스멀라 지금 3억 이하 스멀라 네 가뭄이 되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또 키 맞추기를 맞추고 계속 지금 이것이 반복되면서 사실은 뭐 21번째 대책이 나오던 계속 올라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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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네요 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양극화가 결국은 또 학습효과를 높였다 음 자 예전에는 네 국민들이 별로 부동산 공부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 같은 뭐 전문가들이나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요즘은 전 국민이 규제가 나왔다 그러면 다 공부를 해 아 이제는 뭐 무주택자 애들은 예전에 무주택자들하고 뭐 이런 분들은 뭐 특히나 뭐 전세대가 살면서 부동산 규제 나왔다고 내가 뭐 굳이나 공부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심을 다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특히나 이 복댕이를 시청하시는 우리 또 연령층도 엄청 낮아지고 이 복댕이 시청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아 정말 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 삼십 대들도 다 지금은 맞아요 자 이런 사실은 예전에는 부동산을 내가 뭐 산다 그러면 그냥 우리 뭐 마을 가까이에 내가 그냥 직장 가까이에 그냥 이렇게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곳이 맷집을 키우고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올라가는 곳들은 더 미친 듯이 올라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럼 어디가 올라갈까 어디가 떨어질까 그만큼 반응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정말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해서 네 오히려 다 부동산으로 몰려가게 하는 이런 학습 효과를 높였다는 거죠 아 자 그래서 이번에 김포하고 검단 같은 경우가 빠졌잖아요 네 아 검단이 아니죠 파주 아 검단분들이 하도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네 그랬습니다 김포하고 지금 파주가 빠졌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날 발표 6.17 6월 17일 발표가 났는데 그 그 저기 말 그 저기 주말 이제 막 네 네 막 휴가 내서 예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집 사러 막 제 얘기 들었습니다 임장 가고 부동산 전화통 난리가 나고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대책이 나오고 나서 네 분양권 가격이 갑자기 5천만 원 1억씩 그냥 하루아침에 올라간 맞아요 자 예전에는 규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눈치를 봤어요 아 아 이게 뭐 어떻게 될까 소위 말하는 관망세가 아무리 못해도 한 달 두 달은 됐어요 네 이제는 뭐 나온 지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그냥 이야 그만큼 학습 효과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와 아 이러고 나면 여기는 뭐 금방 또 풍선 효과가 있겠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공부를 해서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얘기에요 오 입지가 좋으면 맷집도 좋다 맞습니다 아 우리가 맷집이 좋은 곳이 어디냐 네 거꾸로 오 어디일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강남 네네 입지가 정말 입지가 좋은 곳들이 알고 봤더니 맷집도 좋더라 아 그러니까 지금 뭐 같으면은 서울하는 3대 도심 아니겠습니까 네 뭐 종로 이렇게 또 용산까지 도심권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뭐 강남쪽 어쩔 수 없죠 네 지금 여의도 영등포 지금 이쪽 그렇죠 네 지금 GTX A노선 B노선 C노선 D노선 W역사권이 생기는 곳들도 이렇게 도심권하고 강남권하고 여의도 영등포권 이렇게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강도 다 가까이 있죠 네 네 자 이렇게 또 다시 또 모이게 됩니다 아 결국은 입지가 높은 곳들이 규제도 많지만 또 규제를 받으면서 또 체력이 강화되고 아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오 자 그래서 입지가 좋으면 맷집도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니 대표님 그러면은 정말 그 입지가 좋은 곳을 이제 콕콕 좀 집어서 구체적으로 뭐 떼가 좋고 아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네 그래도 세미나 한 시간 반 두 시간에도 또 궁금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제가 또 개별적으로 무료 상담을 또 다 해드립니다 네 또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또 다 짜드립니다 네 근데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고 투자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것도 무료로 짜드리니까 네 편안하게 참석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동산에 맷집을 올려드리는 무료 세미나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한시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말 무료 특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부동산 투자 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한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서울전화 02에 3153에 2667로 문의 및 참석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